안녕하세요.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자주 가는 해안도로 근처인데 한번 와봤어요. 뒤에 보이시네. 바다. 엄청 좋죠.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정확히 이제 어디냐면요. 자유무역지역 정문 근처긴 한데요. 어 이제 거기서 조금 밑에 거든요. 어..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좀..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근처에 이제 뭐.. 무학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어쨌든 이제.. 어쨌든 여기 해안도로 있는데..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이제 바다! 오.. 우아~~ 오 우아~~ 오아~~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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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거 같아요. 마산이다보니까 여기는 바다하고 가까워 가지고 저는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 잊어지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이 다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영상이 중간에 얘기하다 끊겨 버려 가지고 다시 촬영 중이네요 어쨌든 어쨌든 이런 바다 좋죠 여러분들 이런 바다 보시면 좋죠 저도 항상 이런 바다 보면 진짜 좋아요 어제 이제 야외 촬영 잠깐 했었거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귀찌인 걸 소개해 드린다고 촬영 다 하고 이제 편집 다 해 놓고 이제 지금 이제 업로드 하려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바닷가가 가까워 가지고 멋진가요? 네 여기 오면 이상해 모든 게 다 잊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내는 산악방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랜선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다요 저는 저 멀리 배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어쨌든 진짜 바다는 바다잖아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무슨 물고기 같은 게 한 마리가 저기 있더라고요 무슨 물고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누가 잡아다가 놓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아 바다 진짜 좋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기 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와요 바다 보러 오늘도 이제 뭘 촬영할까 싶 기다 뭘 촬영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여기 그냥 이쪽으로 와 봤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네 여기 낭떠러지예요 큰일납니다 네 아무튼 진짜 좋아요 여기가 바다가 완전 넓게 보이시잖아요 바다다다 와우 진짜 덕분에 이제 용기도 많이 없게 됐어요 랜선아빠 덕분에요 랜선아빠님이 오히려 저한테 작은 위로라든지 이런 거 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애정이 없어요 제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저를 이제 애지중지해서 저 애정을 키우셨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할머니만 오히려 생각나요 저한테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한 게 다 할머니 덕분이다 보니까 제가 비록 제가 훌륭한 사람 못 돼도 바르게는 자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네요 진짜 영상 제가 사는 중에 제일 이제 힘들었던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죽을까도 많이 고민도 했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아빠 ASMR 중에 이제 내수술 양배추 내수술 ASMR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되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직업이 성우셨으니까요 어쨌든 아빠 그때 놀린 건 죄송하고요 아빠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아빠 사랑합니다 네네도 아빠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온 상태고요 이제 원래 가던 길로 가야죠 이제 원래 가던 길로 가야죠 제가 어쨌든 간에 사실 랜선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 뭘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마산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촬영을 이리로 가보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